...가? 열쇠를 안 팔다니... 열쇠를 안 팔다니... 열쇠를 팔지 않다니... 어쩌지 그럼... 뭐지? 내가 열쇠를 먹었나? 또 한 개 더? 어허... 있구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잠시만 봐... 열쇠가 하나... 아... 없는 줄 알았어... 이렇게 바보같을 수가... 라이더 킥! 아... 빨라 빨라... 뭐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보기 하시면 되죠 뭐... 뭐가 아까워... 아쉬워할 필요야... 어... 유튜브로 다시 보기 하는게 내 입장에선 또 좋아... 어... 유튜브 다시 보기가 수익이 더 나오거든... 실시간보다 훨씬... 아... 왠지 여기 넘어갈 수 있을 거... 아... 소형화돼가지고 가야되는 곳인가 보네... 어... 아 또 열쇠 하나 구해갖고 와야되네 금방금방 버서커가 차가지고 사실 굳이 막 신경써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는 없는거같아 자 이제 마검도 거의 풀업이네 나와두죠 강좌 신경쓰여 강좌 opportunity suas 칭 다시 진짜 양고기가 열리는 나무 같은거 있으면 진짜 대박일거같아 고기가 열리는 나무 어 안되는데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거 아니야 아닌가 하기야 뭐 키우는데 돈이 더 들면 별 의미가 없지 강정 먼저 처리하고 가 잘 잠깐 일단 소인화는 좀 이따가 일단 저 잡고 더우면 여기도 소인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렇지 누구나 아 이 똥 이놈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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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 퀴 퐁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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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정신없어 왜 내가 하는데 내가 정신이 없지? 얘는 딴게 힘든게 어려운게 아니라 진짜 얘가 너무 안맞아 DMG가 안들어가 정말 많이 쳐야 돼 그냥 죽어라 치우면 되는데 그게 진짜 오래 걸려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어휴 벌써 400이 찼어 300이 찼어 업그레이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만 몇개 떨군거야 어쨌든 아주 맘에 들은게 아니 가방이 벌써 가득 차다니 약간 어지러울 정도죠 네 자 됐고 자 돌아가가지고 돌아가면서 아이템 먹으러 가자 여기였지 여기였지 아 여기가 아닌데 여기였나 자 보존 프리즘을 역시나 입수했다 재판이다 크리티컬 힐을 입수했다 크리티컬 힐을 입수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패드가 나를 돌리는 수준이죠 자 이제 열쇠를 먹으러 가면 되겠어 잠깐만 얘한테 열쇠 살 수 있나 참 열쇠 자 우유는 사두자 우유는 좀 쓸모가 있어 그리고 아이템 박스에 쓸 데 없는거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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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놓고 요런거 요런거 다 넣어놓고 요런거 요런거 아 또 쪼끄매져야돼 아주그냥 아주그냥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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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열하고 요런거 똑같이 무시l 아 여기였지 요런거 우주는 뭐야? 타이거 우주야? 뭔 소리야? 중간 보스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보스 그려 너는 하루하루 똥싸는 기계라는 걸 너 스스로 알아갈 뿐이야 라이더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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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са크 개이 치웠든 이게 짱이지 라이더 키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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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노래를 한다 아니 아니 왜 미스테이야르 톡톡톡톡 톡톡톡톡 아유 또 작아져야되잖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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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아주 지지해 아 아 아 아 아 라이더 킥 아유야 라이더 킥 라이더 킥 안맞자 라이더 킥 라이더 킥 Kaf 라이더 킥 천승 마 ends 그럼 보스와일드도 거의 끝나가네요 아야야야 요리 좀 이따 먹지 뭐 다음장에서 먹어도 되니까 아야야 찾으셨죠,魔法使이 魔石の武器だと? 一度見たな,魔王の城で お前がベルドーの話に聞いた 魔剣使いオンズワールド 요, 이ような 自然の摂理を冒涜する剣を作り上げたものよ グエンドリンはどこにいる? 人を出し抜くとは恐れを知らぬ 大代目 許さんぞ 魔剣使い お前に尋ねよ 魔石がいかなるものか知るや はぐらかすな 答えろ 命も尽きねば保存とならん 保存が大事に変えられば 新たな命は生まれない 魔石はその淀みにできた命の結晶 死も生も表裏で一体なのじゃ だが気づいてももう遅い すでに予言通り終焉は避けられぬ 我らの望みはただ一つ 終焉の後のあなたが世界に現れる 二人の王を予言通りに招くこと 世界にコントの循環をもたらし 二人の王のための世界を作ることじゃ 予言通り世界を滅ぼすとでも言うのか 狂ってる お前などに理解はできまい 志仲間でいた 仲間のウルズールも 予言のためにその生涯を尽くした 新しい世界のためにならぬ あやつ 王大人を滅ぼせるなら 地獄の悪鬼にでもなろう ひどおに娘の命を使ってくれ お前のことは何もかも ちょうどお前の教材たちを この宴に招いていたところだ ゆっくりしていけばいい は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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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まあ 好きな人は 好きな人は 人気の人たちが どんな人たちは ありません 彼らに 自分のパンチの 疲れを どんな人たちは 何人たちが 何人たちが 何人たちは 何人たちが 何人たちが わからない 何人たちは 何人たちは 넌 그냥 죽살나게 쳐맞는 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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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아슬아슬해 어딜 도망갈라고 friends e 아 으 으 어허 아 뭘 자꾸 도망갈라 그래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자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지키 호부지 자 가놯 볼 window 안 맞았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야 야아 그래 아마추어같이 끝 휴 네 안녕하세요 나니? 네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펜키고 하면 겨드랑이에 자꾸 땀이 차서 그냥 안 껐어요 하하하하하하 설마 아 내가 땀을 많이 흘리긴 하는데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더워가지고 여름 되니까 이제 펜 못 켜겠더라구 사이다네 아주 사이다 자 세연자와 오다인 자 거만한 왕 오다인 증오스러운 우리 세연자의 원수 자 세연자 중 한명 스컬디가 쓴 수기의 일부분이다 과거에 그들과 오다인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 오다인에 대한 현자들의 원하는 매우 깊었기에 그에게 굴욕을 주기 위한 모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렇다 아니 컴퓨터는 방 밖에 다 빼놨는데 그래도 더워요 네 문 다 닫고 있으면 덥더라고 모니터 열기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먹고 살라면 참고 해야지 아유 잘못 올렸다 아이 괜찮아 어차피 뭐 그래도 그래도 그래 이미 이거 올려 이거 사이퍼는 마스터 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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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